제속가보도록 하죠. 갑작이 찢는거죠. 폭포인트! 너는 에이저를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어디야? 모르겠어요, 메이저. 저는 에이저를 찾으러 왔어요. 우리 엄마 찾는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으니 저도 아저씨 딸 찾는걸 도와드릴게요. 하하하하 아이들 귀엽다. 어디로 봐야되지? 가는길이 없는데? 일로 내려가야되나? 아 저기 저기 있구나. 헤리를 보러 가는거에요? 네.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있을거에요? 모르겠다. 만약 저기 구덩이나 붉은처에서 위협받으면 당신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키로 적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헤리들이 말한거에요. 어 뭐야? 어 총알 총알! 총알 한발! 아 총알 한발! 이 총알 여기서는 진짜 총알 한발이 어 지금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는지 없느냐에 그 중요한 단서가 돼. 그니까 멘쇄가 돼 한발이 아 정말 이렇게 효과적으로 총알 한발을 쓰는 게임은 난 진짜 처음 봤어요. 어 몇명이야?! 어 몇명이야?! 아야망 으쨰! 총알 한 발 준 이유가 있었구만 총알 한 발을 딱 준 이유가 있어 내가 비참한 사람을 끝내주지 왜 왜 어?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건들고 있는거야 자식들이 총알 한 발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총알 한 발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총알 한 발 줬다고 와 이거면은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아래 걔네들이 위기상황이었어요 바로 아래 위기상황이었어요 어어 진통제 두개 저기 누구 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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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와주라고? 오늘 좋은데? 됐어 좋은데? 이런 여기 많아있어 다가있어 이것은 무엇이 없어졌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저거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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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억 왜이래? 에이, 누구야? 빅토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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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와, ㅅㄴ! 그럼! 다시! 어어, 이렇게 해도 죽는구나 어어... 근데 야, 총알 한 발 있다? 총알 한 발 어디서 주셨지? 헤이, 여보세요 여기서 뭐하셔? 밧줄에다가 의자라 안좋은 조합이고 쿠퍼 R56만 적으세요 야, 이렇게 하니까 1인칭 게임 같은데? 그죠? 어? 어... 갈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지만 느리죠 제가 어디로 가야되냐? 어? 어이, 아 뭐... 말도 안통해 지하철 타는 구간으로 가는데 문이 다, 다 쳐있어요 지금 그... 잠겨있단 말이지 어?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게 아니구요 어? 이거? 전선을 따라가볼까? 위로 올라가야되나? 여기 통과할 방법이 있을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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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열기가 되는구나? 열기 아, 열기가 되네요 천천히 내려오는거 아냐? 야, 후레쉬도 있구나 가방을... 배... 앞쪽에다가 배고 가방에 뭐... 든게 있어야지 가방에 든게 없어요 진통제나 여덟알있네 흫흫흫 누구있어요? 여기는 거의 무겁지 이렇게 되라 마음에 안맞으면 그냥 막 죽여 얘들 야 뭐하고있어요 저거 먹을거 어디여? 먹을거 어디 아... 나 이제 너무 아이템을 안좋아가지고 어우 저거 저거 먹을거 있구나 그러보니까 헤이 친구들 왜 어, 얘네도 공격 안하네 너 뭘 먹는거야 무슨 고기라고? 무슨 고기인데? 사람 고기 아니야? 설마? 아, 사람 고기는 아닌거 같구나 아, 정말 사람 고기 아니야? 사람 고기 같은데? 어, 여기서 사람 고기 먹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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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걸 말해봐 어? 어? 에이, 휴스 왜 이렇게 올려구여 오지마 이마 아 저쪽으로 갈려면은 뭐라고 하나 모르구나 이 쪽으로 안오네요 지금 먹을거 있나 좀 찾아봅시다 생수나 아 통조림이 아 통조림 말고 생수 아니 아니 생수 아니 아니 호흡기 아 기타 생성 좀 괜찮은거 왜 여러분이 나야 왜 여러분이 나야 너가 나야 아니, 내가 믿는거지 그냥... 아 자동으로 꺼지고 오 뭐야 이거 아 피톤이구나 끊어진다 재미있을거래 아 나 미치겠네 어디 뭐 걸 데 없나 어 뭘 잡고 지금 가야되는데 잡고 갈 데가 없는데 잡고 갈 데가 없는데 어 뭘 잡고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쪽으로 가야된다는건 알겠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자자자 자자자 야 무슨 올라가는게 올라가는게 아 자자 내려가는거다 어디로 가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쉬는 데가 있어요 쉬는 데가 있어 좋아 쉬어 자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자 다음 목적지는 저기에요 위에 아 저 저 위에 위에 가야되는데 위에 여기 여기가 아닌가보다 야 잠깐만 잠깐 쉬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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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이렇게 위로 이거 위로 자꾸 올라가 이쪽이 아니잖아 이렇게 좋아 좋아좋아 넌 갈수 있어 넌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오오 안돼 안돼 자 올라가 올라가 아 하아 하아 한숨 돌려구요 으쨰 아 여기 부서질거 같은데 여기 저기 뭐 반짝이는게 있는데? 먹는게 있는거 같은데요 저기 저 총알 아닌가 혹시 저 왠지 저렇게 멀리있는거 보니까 왠지 굉장히 중요한거 같은 총알 인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냐 사진 commands 아니 아직이야 오오이악 적s 오케이 오케이 어 정말 아슬아슬해 어 정말 아슬아슬해 어 정말 아슬아슬해요 이건 좋지 않은건 여기서부터 열차가 흔들려 떨어질 수 있겠어 아우 이거 아 이거 페놈 아니 이거 키어 피어 크라이 오브 피어가 생각나잖아 오오오 좋아요 아하하 됐어 이제 눈 떠도 돼 아 그냥 여기 다시 어두운데로 왔잖아요 그렇지 우리 다시 어두운데로 왔잖아요 괜찮아 우리에게 후레쉬가 있잖아 이 후레쉬가 배터리가 다 달지 않는 이상 괜찮을거야 저 저 저 저 먹을게 있는데 어 어 어 저 의료 의료상자다 저 저 어떻게 가지 발전기 저걸 또 구해야되는데 의료상자를 얻으려면 뭔가 또 구해야되요 하아 정말 이건 1억제에 아 아무것도 안보여 아 아무것도 안보여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 진통제 진통제는 건강에 많이 주네 씨 근접전을 하지도 못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그건가 아 이거 아 카메라구나 저거를 하나 구해와서 저 응급치료상자를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 아 저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멀리 있을리가 없어 저건가 어 잠시만 여기도 뭔가 있어요 아 이거 총으로 쏘는거구나 총으로 쏘면은 저걸 얻을 수 있구요 저걸로 발전기 저걸 돌려서 응급상자를 얻을 수 있는데 총알 하나로 이거 선택해야되 총알 하나가 더 중요한지 응급상자가 더 중요한지 응급상자가 더 중요한지 하지만 총알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건 뭐야? 쥐고기? 야 쥐고기 야 이거 고기 장난아니다 다 꽉 채워주는데 네 총알이 더 아까워요 여기가 응급상자보다 어 뭐야 죽은척 하고 있어 오! 야 와 와 진통제 이제 쓰겠네 죽어 임마 자 어 오 진통제 진통제 어디서 죽은척하고 있어 좀비처럼 니네가 좀비야?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만 애들이 야 임마 임마 그럼 게임하고 영화 그렇게 많이 보면 좀비처럼 죽은척하고 있어 아이씨 야 죽은척하다가 벌떡 일어나는거 야 야 저런 어디로 가야되냐 어 어 총 총이 지금 저기있어요 어 야 빼 아니아니아니 아 나 진짜 아 바보같이 총 총있는애 쟤 두명 자아 자아 뒤로가 그냥 가져 갈수있나 그냥? 그냥 갈수있나? 그냥 갈수있나? 아 끝까지 따라오네? 아 두발은 가지고있으면 좋을것 같아서 더이상 더이상 안오나? 끝까지 따라오려나? 와 저에서 끝까지 따라와 와 와 와 이씨 이 자식아 한발 또 쐈어 엄마는 병원에서 일했어요 엄마는 사람들이 아픈거를 참지 못했어요 아 나 진짜 총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어디여? 저게 먹을거 있었나? 스칼렛님 반가워요 먹을거 있었나 보구나 아 저깄다 저깄다 저기 뭔가 반짝이는게 있는거 같아요 저깄다 저깄다 진통제 아 먹을게 필요한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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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총알을 아아 나 미치겠네 저깄다 와아 나 와 한발 있단 총 총 미치겠다 어 저기도 뭔가 있어 탄산음료 와 와 총알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나 아 총알 한발 있었는데 한발 한발 아 정말 아깝다 저게 뭐 가는 데가 있는데 일단 좀 둘러보죠 뭐 먹을거 있나 없나 아 총알이 한번 이 빌딩이 왜그래요 오 통조림 과일 칵테일 과일 칵테일 통조림 먹을게 통조림 밖에 거의 없나봐 아 아이템으로 부상자를 두면 재도전 횟수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그럴 그 여유가 없다 지금 도착한거 같은데 오 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있어요 야 여긴 좀 사람 살만하게 해 놓은거 같은데 여긴 아무도 없어 좋지 않은데 근데 메이는 여기를 잘 알고 있는거 같아 자네 참 바른사람이로 나도 그래야겠지 자네에게 줄 선물은 뒤에 있는 메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어머니는요 모르겠네 알면 좋겠지만 어쨌든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젠 가도 좋네 얘를 여기다 혼자 놔두고 가라고? 그 여유는 엄마를 잃었다구요 솔직히 고백하면 자네에게 부탁하고 있는 일이 있네 뭔가를 가져와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 뭘 가져와야 해 라디오송신기 라디오송신기요? 하지만 그정도는 직접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아 아아 테디베어? 너 테디베어 있어? 봐봐 어디 어 장난감 어! 이 장난감 박스 그 오프닝에 있던 그 장난감 박스인데 야 설마 아 아 잠깐 스토리가 잠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이렇게 되는게 아닐까? 그 맨 처음에 오프닝에 있던 여자가 이 여자아이인거야 아이 가까이 좀 보려고 이 여자아이가 그 여자인거야 이 아저씨를 추악한 여자아이가 그 이 여자아이인거야 이미 가족은 없는거야 그 여자아이가 이 여자아이인거고 그럴거 같..그냥 그럴거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는데 시탁에 활이 있어 가져가 내꺼야 이 난 이 관약들을 맞추면 시간을 떼어야될거 같대 활이 있다는데 활? 식탁? 오 이 야 공구들 봐라 굉장히 뭘 잘 어우 되게 잘 꾸 야 아저씨 뭐하시는 분이였어? 다쳐가지고 원래 잘나갔는데 다쳐가지고 그런건가 전구보고품 활이 어딨다는거야 전기쪽 일을 했을수도 있구요 그게 아니라 활이 어딨냐고 그게 아니라 그 이렇게 대면서 활이 어딨는데 스탁이 있다는데 저 저 저 제 저 맘에 난다 꼬마야 아 저기다 저기다 저건가보다 사냥용 사냥용 활이라 쓸만하겠는걸 야 활이 나오는건가 내가 활을 또 되게 좋아하잖아 좋아하라 저 활을 활과 함께 화살을 얻으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화살을 아주 희소한 물자입니다 야 총알보다 희소하려고 쏜다면 화살을 다시 주울 수 있습니다 다시 주울 수 있잖아 적합 맞추셨을 때 대비해 활쏘기 연습을 하십시오 무기 전환 화살을 알비를 화살을 아 이렇게 변환할 수 있구나 아하 이제 한발밖에 없네요 일단 오랫동안 조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돼 그게 중요하거든요 활은 오랫동안 조준하고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이걸로 조준하고 총하고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거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총드뇌가 만약에 그러니까 쟤들이 다섯 명 있어 두 명이 총이에요 보통 오래 조준할 수 있네요 두 명이 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한 명을 활로 죽이고 어 그 다음에 아 한 명 가까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총드뇌를 한 명을 활로 죽이면 그리고 세 명이 남죠 그러면 총알 두 발을 걔네한테 쏘고 화살 한 발을 아낄 수가 있잖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얘가 예전엔 되게 잘 나갔었던 것 같애 근데 지금 다쳐가지고 휠체어려 있는 것 같은데 화살을 얻었어요 활과 한 발씩 하아 저저저저저 이 헤헤헤헤헤헤헤 아까 총알을 날려버린 그 아픔을 화살 하나를 화살 활을 얻으므로써 만회하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졌는데 정말 그래서 어디로 가야되는데 저기 메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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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갔다올게 아저씨 송신기 가지러 갔다올게 어 뭐 엄마 좀만 기다려봐 엄마도 찾아 찾아볼게 여기서 기다려 일단 기다려 오 뷔 멈춘 dar 그리고 기타 지지말 먼지 속에 있는 동안 당신의 스태미랜에 서서 줄어들게 됨 죽을 때까지 안개 바꾸로 기 올라가 나가 회복 지점을 찾으십시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우 아무것도 안보여요 빨리 가야돼 잠깐만 한치에 어... 아 우...안 올바른 움직임 없음 있음 안 돼 자 우회전을 해서 한 블럭을 지나쳐서 우측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한 블럭을 지나쳐서 아 요...여기 아니잖아 한 번 더 나가야되잖아 나간데가 없는데? 아 여기 지금 먼지속이 아니네 아 먼지속이 아니에요 먼지속이 아니야 지금 스테멜가 회복돼 아 여긴 먼지속이다 아 지금 저거 한 칸 차이로 먼지속과 먼지속이 아니야? 저거 빨리 가야되는데 회복할때가 있나? 아 진짜... 회복할때가 없는데? 회복할때가 없잖아? 일단 회복할... 회복지점차제... 저기저기저거저거 야 빨리 빨리 올라가 올라가 탄산운전 하나 먹고 올라가올라가 저기 그 위까지 올라가면은 공기가 좀 오케오케 오케 야아 다행이다 야 완전 흡입기 완전 아 지금 장소가 어디야 아 잠깐만 지금 이쪽으로 저기 표시가 어떤 표시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막혀있는거고 저쪽으로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여기 중앙에 화면 중앙에 보이는데 마우스로 표시가 되나 아 되는구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거 외에는 잠깐만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구나 잠깐만 여기 그럼 나오는 곳만 있고 들어가는 곳이 없으니까 여긴 다 막혀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여긴 근데 지하잖아 여긴 지하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지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봐야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그럼 왼쪽으로 나가야겠죠 여기 내려가서 왼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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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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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으로 쭉 가는거구나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을텐데 올라가는 길이 있을꺼야 여기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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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하 미안하네 지금 그런게 없네 여기서 이쪽으로 아 그러면 위를 지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 이쪽으로 가서요 저거 지금 안개 속에서 먹으려고 하면 안돼 지나가면서 먹을게 있으면 그걸 먹으면 상관없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가야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저거 못 내려가는데? 저쪽 고고고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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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요? 아 그래요? 바로 옆에 파워치고 있었어요? 못 봤네 올라가 자 이쪽을 통해서 위를 통해서 가도록 하죠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조심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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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나? 어.... 저... 시누에서 나오는 듯하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어 야 올라가 올라가 자 왼쪽으로 가죠 왼쪽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어어 야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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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패도몬 같은 놈아 아 나 미치겠네 진맘대로 막가 아 여기 올라가는 그 파이브가 있구나 올라가는 파이브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죽어가지고 어 이거 먹을 거 있다구요? 어? 저기 저기도 뭔가 있는데? 잠만 저기 애들이 두명 있어요 지금 한명은 활로 처치하고 한명은 그거로 그거로 찾았으면 되겠네 오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1센트에 가치도 없다고요 삶이 생명이 1센트에 가치도 없대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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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다주면 예 하나 더 왔나본데 생명을 자 여기 여기 한번 올라가볼까 먹을 거 있나 흡 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나나 대자분들은 잠만 어? 저 먹을 거 있다 생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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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에요 생수 흐흫흫흫흫흫 자 잠시만요